네, 여름 휴가가 절정인 오늘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36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졌는데요. 해수욕장과 물놀이장에는 피서객들의 발길로 북적였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바나나 보트가 푸른빛이 일렁이는 바다를 가로질러 쏜살같이 달립니다.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은 넘실거리는 파도에 몸을 맡겨둬보고 모래 수영장도 만들어보며 더위를 피해봅니다. 바닷가에 들어가니까 더 시원해지는 것 같고 무더위를 좀 날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심송 물놀이장도 더위를 피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4미터 높이에서 쏟아지는 물을 맞으면 어느새 더위도 함께 씻겨 내려갑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집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밖에 나와서 물 맞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노니까 땅 안 흘리고 되게 시원하고 좋아요. 광주 전남에는 26일째 폭염특보가 계속됐습니다. 오늘 낮 나주가 37.4도까지 올랐고 광주와 곡성, 한평이 36.9도, 영암 36.1도 등 대부분 지역의 한낮기온이 36도를 우돌았습니다. 무더위는 단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댁평양고기압과 중국에서 유입된 따뜻한 공기가 더해져서 앞으로도 10일 이상 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곳에 따라 적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큰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